네, 추운 한파가 봄이면 사라지겠지만 정치권의 한파는 봄까지 이어질까 걱정하시는 국민들 많으시죠? 자, 봄 같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돌직구를 날린다라고 원고에 써있습니다. 변화구를 날리셔도 됩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네, 국민의힘 함슬 전 중앙홍보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슬입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함슬 위원님께서는 진정한 보수 패널이십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Y10라디오 이슈앤피플은 지적하신 대로 참칭이나 보수를 표방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사실은 정부와 여당의 성공을 응원하시니까 때로는 또 정부를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보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이제 직접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하겠다. 성남FC 관련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당원 강구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후원금 대가를 받고 후원금을 대가를 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소환이 여러 차례 사실은 있었지만 이번 건은 좀 직접적인 수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권지웅 의원부터. 일단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되게 논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건 성남시장이 도시계획권자로서 자신의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행위. 이것은 되게 일반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것 자체랑 연결되는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을 운영해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광고를 유치하는 것 역시나 또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일단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것이 대가성이 있으려면 최순실 관련한 과거에 떠올려 보시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핵심은 최순실 씨가 당시에 K스포츠재단이랑 미르제단에서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입원 같은 경우는 성남FC에서 누가 돈을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경남FC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도 경남FC의 후원금을 받고 그리고 그 약간의 대가로 사실은 STX나 기업들을 재정이사로 임명합니다. 그것 역시도 대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남시장 사건과 경남에 있었던 경남FC 사건이 사실은 저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데 왜 하나만 범죄가 되는가 이런 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비교해 보면 지금 따져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소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연초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연 내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28일은 어차피 광주 일정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방 일정이 있다라고 핑계를 대신다면 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소환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78억 원입니다. 두산건설이 45억 원, 네이버 39억 원. 저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고비나 이런 홍보비 그리고 요즘 그림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대가성으로 주고받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또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당신께서 직접 풀으셔야 되겠죠. 저는 광주 일정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안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나오지만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는 됩니다. 한명수 정총리 사건 때도 그랬고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를 검찰 소환 통보해서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것이 사실상 목표 아니냐. 이런 말도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수 위원부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가 너무 커져 있고 이제는 국민들도 너무 궁금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충분히 야당 대표를 면박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는 피의 사실이 다 공표되고 있어요. 정말 낱낱이.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검찰은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추어서 움직인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당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여러 행정가를 거치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개인적인 거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나눠서 보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의견을 내시는 분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 차원으로서는 대응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권지웅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성남시장과 관련 그때 당시에 통치 행위를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시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과 연결되면서 약간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된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런 영역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당과 좀 분리할 필요가 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수사 자체가 좀 과잉이고 편파적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과거에 앞서도 이제 미르제단이나 K스포츠 얘기도 했었고 최서원 씨, 최순실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또 자녀들에게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것까지 사실은 다 연결돼서 그때 복합적으로 봤었습니다. 그 차원으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상황을 권지용 대변인님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조흥천 이분은 비명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비명계의 비명이라고 들려지는데 이렇게 소신 있는 목소리가 정말 비명처럼 들려지는 것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여전히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한편 저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일컬어지는데 어떤 말이냐면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이런 말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때로는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 저는 당원으로서는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약 어떤 대표가 어떤 혐의가 있거나 그랬으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다 서로 도망갔을 텐데 그런 소신 발언도 해봤습니다. 부럽다고 했지만 부럽다는 발언의 근원지는 뻔뻔하니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려차기. 변화구를 날리셨고요. 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의 경남FC와 그 모금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슈인 비플 열려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가능합니다.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뭐 체포동의안은 일단 국회의 문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황 변이 대면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신 100% 확정된 걸 가지고 보도하는 걸 문제 삼아서 언론사 패널이 진짜 보수가 아닌 패널 우리 입장을 대면하지 않는 패널들이 나갔다. 이렇게 지금 공문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신 100%의 비판이 그래도 이견이 조금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냅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4.15 총선을 직후 앞두고 이제 무리한 통합 과정을 거쳤어요. 그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대거 들어오면서 수많은 공천을 받아가서 지금도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대표는 공천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바른미래당 출신 또는 유승민 의원 쪽을 지지하는 쪽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러한 당원을 100% 늘리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TV나 그리고 이런 라디오에서 주로 하는 말들은 대부분의 우리 정당인 당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다수의 당원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원래 저처럼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결도 다릅니다. 온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응천 의원도 얘기해 주셨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별로 커지지 않는 걸 봐서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당원들끼리는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다수 정치 공학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당신 100%의 여론과 더불어서. 네.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되게 좀 좁아 보여요. 좁은 정치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고. 이번에 당원 100%로 일단은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사실은 당원이 100%든 90%든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룰로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냥 어떤 것이 더 이번 전당대회에 필요한 것인가를 논의했다기보다 어떤 것이 더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우려가 돼요. 정부와 여당은 일정 정도 협력하면서도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완전히 깨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실 원래는 국민 100%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한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룰을 바꿨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 룰이라고 하는 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되게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협의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급하게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계기로 다시 윤석열 사당화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줄 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계기 이런 게 되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시절도 그랬고요. 지난 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사실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실 당과의 당정의 관계가 좀 가깝긴 하지만 이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경선을 했었던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좀 배제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와요. 결선 투표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이 좀 아픔이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정권을 한 번 뺏겼습니다. 탄핵을 당했죠. 탄핵의 경우. 저희 당원들은 아직도 수많은 당원들은 옛날부터 자유한국당 때부터의 당적을 지키신 분들인데 가슴 속 깊이 가장 큰 것은 이 정권을 끝까지 안전하게 대통령 레이스를 완주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당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이랑 매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아프게 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비중을 낮추자는 사람. 여론조사를 높이자는 건 반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원의 비율을 낮추자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좀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꼭 개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당의 기본적인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전당대회에 반영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2004년부터.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탄핵을 당한 당도 아니었고요. 탄핵을 했다가 사실은 역풍이 거셀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대통령 공격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이 위험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상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굴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좀 순위가 바뀌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당 대표 후보나 혹은 보수 쪽의 인물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후 주제에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활동을 제기했습니다. 강연에 나가서 새우 더하기 새우는 새우 두 마리지 그게 고려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많이 지지를 받는 한 사람을 두고 한 마리인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발언 혹시 보셨죠? 기사. 저는 새우 두 마리에다가 꼴뚜기 한 마리 다 그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새우 두 마리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나더 새우 아니면 그냥 꼴뚜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새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 근데 새우 좋아해서요. 새우 아닌 다른 걸로. 그냥 저희가 대놓고 말할게요. 김장연대였는데. 김기현, 장지원, 새우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새우예요. 다 새우네 이렇게. 꼴뚜기. 저는 근데 이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이제 현 정부랑 좀 각을 세웠던 사건들이 보면 내부 총질 관련한 거 아니면 mbc 전용기 배제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 관련한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을 되게 부당하게 공격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비판을 했다고 이해되니까 여론조사가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지금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판하는 분들이 뭐 때문에 비판하는지를 알고 좀 조정해 나갈 텐데 그런 목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30%의 대통령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로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승민 전 의원의 어떤 선전도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불쾌할 일이 아닌데 지금 되게 불쾌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첨을 드리면 일단 대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분들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전화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대선에 가장 많이 출마하시고 대국민 인지도가 가장 높으신 분 그렇다고 딱히 비호감인 이미지도 아닌 분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랑 일반 여론조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막상 뚜껑을 오픈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표가 다 유승민 의원에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별로 득표율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해 봅니다. 국민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표심 또 젊은 세대 사실 민주당이 더 긴장을 했었거든요. 7대 3 당심 7 민심 3으로 이준석 대표 뽑혔을 때 굉장히 긴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 20초 정도 잠깐 들어보고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로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법인선을 깎아줘야 된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의 이름을 하려고 그러면 시작되죠. 누구한테 사주받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은 좌파다. 선거 때는 또 불러요. 또 이겨야 되니까. 이 무수한 모순을 지금 겪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종결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때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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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해놓은 다음에 오늘자론 드디어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면 방송 패널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겠다고 나왔어요. 자유라는 단어는 말하기 쉬어도 지키기는 어렵죠. 네, 이준석 대표 어제 강연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들어본 이유가 지금 사실 총선이 꽤 거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젊은 국민의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굳건하게 집권당의 어떤 안정성을 지키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또 국민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아까 그 지적 30% 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이게 좀 자유라든지 보수의 가치를 확장하기보다는 좀 가까운 사람들 오히려 이기려는 것 이러만 좀 뭉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연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좀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들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영향력 굉장히 높고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본인 때 지지율이 저본 적이 없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과 굉장히 저는 이분에 대한 인정은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색깔과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또 때로는 김종인 대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보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모습들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비겁한 뻔뻔한 두담화가 지금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윤님도 여기에서 한마디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정치가 발전한다고 하는 건 자신의 정당과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서로 노력하다가 뭔가 혁신이 만들어지고 더 난 정책 경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되게 좁아지는 정치가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드러나고 이제껏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모습에서도 드러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 우려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부분은 어쨌건 이게 이제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원칙을 하나 가지고 그걸로 설득해 가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내세웠던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매우 낮았던 거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는데 그걸 전혀 지키지 못해서 그 부분을 꼬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얘기 속에는 좀 많은 공통점도 보이시죠. 이 두 분들이 정치의 봄을 끌고 올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는데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두 분의 얘기 듣습니다.